준수하지마 세번 전 일단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끌려갈거같아 저한테 건다면 전 셀 수 없음으로 켄터스가 몇 번 끌려간다 이거 진짜 이것도 이거 부엌이 날아가나? 이거 여기 근데 이거 나와야돼 몸이 몸이 뛰쳐나와야돼 아프고 최대한 안될거 같은데 아 안할래 그냥 레이너를 탑을 보내야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삼탱이라 이거 탑이다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레이너를 솔로 뭐야 저게 왜 아니 디아를 솔로 보낸팬가 뭐 근데 그럼 지니까 문제 탑에서 왜? 내려가요 여기로 디아가 쩔을 때 7렙인데 까지는 라인클리어가 안돼 어차피 자가라랑 만날거 같아서 둘이 어떻게든 안타까 아 그러게 자가라랑 둘이 보내면 상관없어 아니면은 이거 참 라인이 그러네 되구나 소탄 다달라고 이게 제일 좋은 포지션인가 지금 아무리 봐도 내가 가야되나 여기 눌렀어 어 어 어 나 눌렀어 어 어 어 어 아이오 쌍 안되겠다 아이씨 딜이 부족해 확실히 확실히 딜이 부족해 확실히 딜이 부족해 아니 제가 체력이 너무 많은거지 거기 둘다 둘다 아 안돼 이거 탑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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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갔다와라 둘이 갔다와라 여기 스킬 같은데 제가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잖아 보고 있지 오 뭐야 이거 가만히 서있는 그램을 못 맞추다니 우리 다녀오세요 천막에 최대한 없는 쪽으로 오우 깜짝아 브라딘 올라가요 디아 한번 디아 한번 호흡해주세요 어 그거 그거 아이 그냥 나 많아지 브라딘 올라갑니다 에이 이런 또 탑지겠네 치고있어 치고있어 엄마 왜 이렇게 많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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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야지 하나 끌어먹어야지 디아 죽어요 이거 아하 디아 죽는다 일단 아래 짱 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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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줘야돼 그래야 이제 쿨 돌 때 됐어 이거 쟤 수 있나? 계속 지킬 수 있나? 소니아가 피가 없긴 한데 이거 어 한번 일단 한번 이거 에어 slic아 이거부터 또 자 또 쟤 수 있나 아 맞아줄거야 약간 내가 끌려서 이렇게 된거 아냐 근데 누군가 죽을거였어 다시금 이거 이거 웨이브를 먹어야해 이거 이거 제가 아이고 달 끌려간다 좋아 좋아 이만 어디야되나 쿨러가기 시작하는데 다와야때까지 기다려야되든 한번 아무리 봐도 어디냐 갑시다 이건 뭐짜라 내가 대신 끌려갔어 쏘냐 내려왔어요 나 큐 기다려 딜러즈를 한번 노려야돼 쏘냐를 노릴까봐 나 돌아갈게 한번 어 이거 쏘냐 지켜 잡았다 해야돼 이거 저거치고 있어 죽여 죽여 힘들어야돼 이거 제타 이거 피가 없나 쟤 하나가 없어 자가라가 들어가야돼 쏘냐 나오기전에 한번 더 싸워야돼 아직 멀었어요? 다 멀었어 지금? 너는 이제 출발해요 깐는게 나아져 이거 그냥 이따만 지는데 응 들어와라 근데 너네 멀어 아직 짐표가 없어 이뤄져 짐표 다 죽어가 근데 이거 여기서 계속 힐로 내 그냥? 방법 없나? 여기서 계속 힐로 내 그냥? 방법 없나? 여기서 여기서 해 나이스 근데 풀 피야 다 이거 셀타스랑 운거리 다 가요 방법이 없어 어 많아 없어 초고속으로 잡을 수 있나? 어차피 이거 빠져 전반인데 다운시다 별로 못 벌어갔네 아니야 이정도는 많이 벌었지 킬수 킬수 그렇게 잘 안나는데 소니아 여기있어요 소니아 여기있어요 아 소니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소니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허 디아스입니다 죽지마라 이거 소니아 안보여요 우리가 먼저 칠이요 나 올라가요 올라가요 소니아 여기있고 어 들어왔다 아하 아쉽다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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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쟤 Q 없어 쟤 Q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없어 정배해야 돼 저 없이 앞서고 있네요 아 저기 앞서고가 있지 저쪽에 서포트가 없어서 우리가 고치기만 하거나 쟤 쟤 아래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래 갈게 위에는 주고 위에 먹는거 한번만 봐줘 꼭 확인 맞쟤 안 먹을 것 같은데 위에 지금 여기 아래에 먹었다 나이스 쟤이나 타러있어요 아 둘 다 맞았어 내가 맞았어 밑에 먹어요 이거 먹기 전에 먹어야 돼 아아 잠깐만 내가 지켜주러 갈게 쟤이나 안보이고 켈타 죽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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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말해요 저거 그냥 이거 라임 푸시 한번 하고 나 못먹어 서로 못재 이거 시드랑 아 안 낚이네 아 어? 공 가도 되지 않나? 아 디아 와야 돼 이거 셔 이거 낚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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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아 뒤에 저 좀 지금 일단 일단 앞에 붙어 뒤에 보라단한테 잡혀가지고 뒤에 보라단한테 잡혀가지고 아냐 이거 동등이야 동등 동등을 써야네 꿈을 한번 봐야겠다 아 우리 하나 더 잡았으면 격출리 이거 웨이브 빤다 우리도 바텀 위안된 바텀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위아래 빨면은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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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졌어 꺼져 아이 자갈아트 근데 내 공 그냥 좀 긴거같은데 별똥별 찍을까요? 어차피 쟤네가 흉터도 없는데 흠 어 나쁘지 않은거 같애 근데 상황을 좀 봐야될거같아 이거 캠 흠 그냥 이거 은폐 찍었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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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을 막 억지로 집어넣기 이거 저기서 싸우기엔 좀 힘들어 저기 그지? 불멸자와 뚫뼈 싸우지 위험했다 아래쪽 처리하는거 아래쪽 처리하는거 있어서 또 또 잠시 여기있어 나 궁 이거 무량이 안쎄겠네 너무 끊을게 나 궁 이거 너무 끊을게 가졌고 여기 여기 뒤에 물화 위에 봐줘 죽은거 여기 이 쪽 볼거야 여기 제이너 제이너 갑니다 가야되 일단 둘이 들어왔어 어차피 이거 그냥 저거 잘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잘하면 아 위에 적이 없네 수비가든가 공가든가 결정해야 돼 바로 이거 그냥 깨지겠는데 지금? 너무 빠르잖아 이거 캘탈이 이렇게 굴러가나요 아이씨 미안하지 수비찍지 이거 못잡으면 밥 없어지는지 마무리 안되나? 하나당 마무리 안되나? 아깝다 막아야되네 20초 탑을 주고 벗어서 쇼브를 볼까요? 나 궁이 지켜야 타이브 벗고 내려와 자가라만 내려오 아 무선으로 다 내려오네 타이브 조심 탑, 탑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눈알이 지켜놔 좀 감 숫다면 안 지키죠 이거? 그냥 봐야되네 아 됐다 야 아 아 저것때메 힐이 없어 아니 힐이 없어 틀렉 어허 핫 olved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흫흐흫 안 좋은데요 뭐? 어? 집담도 거의 다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데 이걸? 저거 못 잡아가지고 아닌데 그거 어디서 끌려간거라고 어떻게? 지보가 찍어야되면? 포턴테스 피처 주는거 찍어 가냐? 오빠보다? 어 오케이 알았어 나는 후포의 화실이다 아래에 켈타 혼자 볼 수 있어 아래 땡겨서 못해 그냥 위에 한번 다같이 오던가 그냥 가자 가자 아 그런게 없긴 한데 갔다가 여기있어 이쪽에 아 옆에 슬라이드 비껴나갔어 병문 때문에 어 아 쓰읍 어 아 아 이거 아래에 밀리는데 싸움 걸던가 먹던가 비치면 안걸네 아 이거 아래에 밀리는데 싸움 걸던가 먹던가 비치면 안걸네 상도 없잖아 그니까 막으러 가야? 위에 줘야지 뭐 관건없다 탈타만 막고 우리 여기서 꺾해보죠 탈타만 가면 안돼요? 가고자 나한테 나한테 한 번 아 근데 어딨지 여깄나 숨었어 지금 아 극딜같은데 요거 먹으러 갔네 그럼 우리 12시 먹자 뜯어야돼 아 이거 늦었나? 빨리 먹을 수 있나? 레이너 흐흐흐흐 간다 이끌 이끌 다 튀어 다 튀어 아하 우와 지금 이거 여기 때렸습니다 나 힐 있어 힐 있어 힐 있어 힐 돼 계속 떠와봐요 계속 떠와봐요 연폭 있잖아 저거 지금 쟤나 집갔지 죽어서 피가 없고 다살렸다 다살았다 나의 공강 나왔잖아 나왔어 다행이네 힐 타러왔어 다행이네 힐 마냥 태워볼거야? 저 올거야 먹고 풀미 풀마나 나와요 레이너 나 튕겼어 밖으로 총 밖으로 쳐 그거 잡아봐 방법없어 비야 이리가면 이거 믿어 아 지금 1초 미이너미 치 이 iht Bart 제인아 으아 느려 진짜 에코 페달 가야되나? 밀치기 가야되나? 페달 점막이 있습니까? 어 브라진 브라진 잘 봐요 내가 할 땐 하고 있어 공 봐 공 봐 빨리 공 봐 스피 긁게 긁게 이거 찍어 걸어도 되겠지? 아 아깝다 안 돼 안 돼 그냥 공 봐야 돼 우리 16이에요 에 자 마가나 춤 볼 때 됐어 이제 소니아 소니아 돌아올 수도 있어 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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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로 쫌 밀어야 내가 탄 펀잡이 있겠군 풍 없어 나 저거 이제 저거 돼요 뭐지 에코 페달이야 푸시할 수 있어 아 여거 웨이브 웰탈 야 알아서 내가 알아서 밀리겠어 에인은 있으니까 푸쉬 좀 해요 이럴때 우물들 좀 까자 아 이놈들 우물들 이렇게 다 살아있는거야 조심해 저거 저거 조심해야해 여기 무라암 볼래 나 내려가는거 점프있나? 그냥 바로 뛰시러 이거 상태로 있을겁니다 피가 아직 없는데 오우 이거 물줄게 오우 오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눌렀어 이거 이거 핵 2개인데 이거 핵 2개인데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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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서 빼야겠어 안돼 이거 그냥 잡아버려요 이겼다 이겼다 쏘냐 나와 힘을 못 깼자 켈타스 여기 밖에서 이걸로 주피 한번만 떼주봐 렛츠 렛츠 이거 잡겠는데 이거 잡아도 되겠어 나 궁 있어 이거 저거 밑에 거 나중에 먹고 정비하고 나 우물 없어 우물 갔다올게 뒤에 우물 빠졌고 상대 우물 하나도 없어 아니다 위에 하나있나? 위에 하나있네 저거 하나있네 으아 멋찍지 저거 찍었대 나는 아 전멸 찍고 애들 요거 갔을거에요 안갔네 이거 아래걸 저거 찍힐까요? 어떻게 할까? 이거 아래가 왔어 그냥 여기 갔다가 가도 아니 근데 먹는지 안먹는지 몰라서 안먹네 그거 먹어요 내가 아래 혼자 먹을게 길한데만 맞으면 되겠다 고데이브 한에 좀 더 밀어넣고 가자 고데이브 좀 밀어넣고 어 이거 덥칠 수 있겠다 유더기부터 다 안맞아 다 안맞아 포장 수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야 나 아래에 믿어놨갖다 내 눈때를들 장하다 소장 취약 내가 잡아줄게 저기 이쪽에 여기 여기 제인아 도망감 핵 핵 핵 커가지고 갑시다 긍정일데없는 솜씨 빨리가장 빨리가 빛 볼까 자다 빛 빛 빛 빛 흠 정출 안지겠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엑